진짜? 수박씨 덕컵? 그게 뭔데? 일단 가봐 수박씨 의미도 맞추고 푸짐한 상품도 받고 1월 15일까지 주소창에 수박씨를 쳐보세요 비우와 상징 성탄 특집으로 꾸며 드린 더블의 501의 영수트릿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영수 정민씨가 소개해주세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수는 연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네 500원 이름하여 2006 영수 스타쇼 2006년을 빛낸 멋진 스타들 그리고 영수를 빛낸 고마운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실 텐데요 내일은 우리 영수 터족대감 이루씨와 2006년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브라이언씨가 함께합니다 또 두 분의 우정이 남대하르다고 하니까 에레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영수 역시 여러분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끝곡으로요 김현철과 아이들이 함께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밤 되시고요 네 우리는 여러분을 믿나요 영수 forever reg sale 형is together 우리 work дети 오 íamos 우리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